안녕하세요 짱가몽 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돛설 36번째 시간입니다 대명 선덕 도자기는 12번째죠 명락은 8번째에서 끝났는데 선덕은 벌써 12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은 부분은 나중에 시청자 분께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선덕 도자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록 이라든가 다른 책자에 있는 선덕 때 도자기 청아 도자기를 위주로 사진을 쭉 추려 가지고 한번 또 어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뭐 스토리 같은 뭐 지난번에 종규도 라든지 목단쟁이나 서상기 같은 것도 하나 골라서 또 한번 도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경천이라고 정통 경태 천순 공백기의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저기 명초기 이제 지나는 거죠 선덕 선덕은 영선불분이라고 선덕이나 영선이나 뭐 그게 그겁니다 관지가 있다 없다의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워낙 선덕 때 도자기가 뛰어나니까 청나라 뭐 옹정전에 정말 기를 쓰고 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기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은 뭐 죽어날 맛이 없겠죠 그래서 그 비교해 보는 거 지난번에 매병 옥고춘병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청아 화해문 서등 서등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독서등입니다 독서등 그 선덕 황제가 글쓰는 예술 쪽에 좀 탁월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에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굉장히 뚱뚱하다고 그랬습니다 앉아서 글만 썼는지 그래서 그 서등은 지금의 말하면 스탠드죠 스탠드 그래서 거기 설명이 그 내용입니다 선덕 청아의 서등은 대북 고공박물원에만 소장되어 있다 대만에 있는 대북 고공박물원에만 소장되어 있어서 매우 진귀하다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북경 고공박물원에는 옹정방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구별이나 이제 뭐 길이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이 이런 것들은 여기 설명이 나온 거고요 뭐 둘째 셋째 넷째 해 가지고 그 스토리를 쭉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우린 사진이 중요하니까 사진을 한번 보면서 또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죠 요게 이제 진품과 방품의 차이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보시면 이걸 이제 가리고서 진품 방품을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이 당연히 안 가겠죠 하지만 보통 사람이 눈으로 봐도 오른쪽은 조금 이상해 그죠? 아랫도리도 뭐 좀 뾰족하게 오리 주둥이처럼 나온 거 하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칼라 색택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마리청 평등청 이런 구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양 이런 동그라미가 원반이 있다 밑에 그리고 여기는 오리 주둥이처럼 주구가 있다 이런 게 차이점이고요 손잡이도 벌써 유리하게 벌써 곡선이 멋있지 않습니까? 진품은 방품은 그냥 쭉 가다가 직선을 쭉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안에 있는 문양도 복부에 있는 문양도 굉장히 청신한데 꽃송이도 보이는데 꽃송이는 없네 그냥 줄기만 그린 것으로 누가 봐도 이게 아무리 이걸 가리고 봐도 예술적으로 보이고 조금 덜 예술적으로 보입니다 뚜껑이도 마찬가지고요 뚜껑도 청료로 다 이렇게 하고 연판문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냥 또 대충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진품이고 이게 방품입니다 방품이라고 해서 이게 뭐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북경 고궁박물원에 북경에 딱 하나 대만에 딱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오리지널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거 여기 이제 청나라 초기인 거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인 것이죠 높이는 이제 청옹정대 것이 한 4cm 정도 큽니다 높이가 그런 내용은 여기까지가 쓰여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진품은 여기 어깨 부분에 대명선동연제라고 쓰여있고 방품은 대청옹정연제라고 밑바닥에 써있다고 그렇게 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또 방한 것이 또 나오겠지만 뭐 이런 기물들은 사실 뭐 어디서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귀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화 단용복문 규식세 그러니까 단화문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다는 게 단이고요 용복문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용하고 봉황이 같이 되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규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구연분만 규화되면 규구인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능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하식입니다 그러니까 규하식세 혹은 규식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세죠 필세는 이제 붓을 세척하는 그런 도구인데 문방사우죠 문방사우 문방구입니다 그래서 선덕시기에 매우 유행을 했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아마 선덕왕제가 서예를 좋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선덕시기에는 그 어여창 경덕진 어여창 그 저기 도자기 만드는 곳에서 생산의 규식세가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경 고궁박물원에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단쌍복문 규식세, 청화 절지성류문 규식세, 청화용복문 규식세 사진에 나온 거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옹정시기에는 이제 방품이 있는데 방품의 내용은 이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품 사진을 한번 쭉 볼까요 문양도 틀려요 방품의 문양이 방품의 문양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선덕대 것은 단용복문 둥그런 데다 용봉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용문만 있는 게 이제 옹정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옹정대는 이게 이제 10가닥을 낸 거예요 능은구를 10개를 냈다고 해서 규화 10판구고 여기는 이제 판이 크죠 그러니까 8개밖에 못 냈어요 그래서 8판구다 그 정도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방품은 내저 중앙이 조금 움푹하고 진품은 살짝 또 볼록하게 나왔고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여기까지는 또 카메라에 이렇게 담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가고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청화 송중매문반 세한사무 사무도 똑같은 말이죠 소나무 대나무 매화 이 송중맨을 문양으로 한 청화장인 이제 원대에 가장 먼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고정도 아시면 되고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좀 아까 본 그 옹정 때의 그 여덟 판구가 있는 방품 단용문 규식세의 바닥면을 볼 것 같으면 관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옹정 때 이제 방선덕 단용문 규식세의 관지입니다 대명선덕년제 그래서 이게 이제 관지인데 당연히 여기 이제 마음 심하고 넉사자 사이에 행이 없죠 그리고 이제 년자도 조금 작네요 다른 글자에 비해서 작아요 여기 크고 그게 이제 방한 관지고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관지죠 오리지널 관지 어떻습니까 비교 한번 볼까 이렇게 비교가 되나요 좀 틀리죠 아무래도 방을 한 이게 대자는 아주 잘 쓴 것처럼 쫙 보이긴 하는데 꼭다리에 있는 꼭지 부분이 꼭지 부분하고 이렇게 획을 쫙 그었을 때가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그냥 쭉 뻗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명자 이게 글자가 비슷한데 연자는 조금 작네요 여기도 오리지널도 그런데 이제 여기 연자 할 때 그 주의점이 뭐라고 그랬죠 진품은 우측으로 기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연 할 때 쭉 내려가는 종으로 된 수직으로 된 게 살짝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었다는 거죠 여기는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요거는 조금 어색합니다 오리지널은 아주 잘 쓰여 있는 관지죠 그래서 마음 심하고 역사 자고 거의 붙었는데 여기 방품은 좀 떨어졌다 뭐 고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고개 방품의 관지 였구요 예 이제 송중 매문을 이제 볼 것 같으면 페이지가 달라서 이따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차이점을 여기 써 놓은 겁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요정도까지 요정도 하면 이제 다 잘 보이네요 예 그래서 걸려 방품이 진품에 비해서는 약간 작다 예 진품이 크죠 21cm 4cm 여기는 이제 19cm 인가 17cm 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품과 비교하면 조형과 문양이 극히 비슷하지만 뭐 이래 갖고 이제 설명을 쭉 해 놓은 겁니다 예 설명을 이제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진도를 마무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어보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 오리지널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은 아 이제 이따 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소나무가 좀 있구요 이게 아주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구부러지지 않고 딱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여기 영지도 보이고 바위가 이제 선인장처럼 이렇게 거의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대나무 대나무가 별모양으로 이제 이파리가 돼 있고 매화가 뭐 거의 꽃송이가 별로 없어요 고개 특징입니다 매화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화의 특징을 양줄기가 계집녀 변을 짤을 이룬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송이나 원나라의 풍모가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방품 한번 볼까요 방품은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옹이가 졌다 그럴까요 그 나무가 소나무에 이제 뾰족뾰족하게 나온 옹이가 졌다 그러죠 그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석도 조금 이제 입체감을 누려고 한쪽은 칠하고 한쪽은 허옇게 놔둔 것이 좀 대비가 되죠 이 선덕 오리지널은 그냥 청료로 그냥 칠했습니다 거기 가운데 이제 선을 구륙선을 만든 다음에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 매화가 좀 틀리죠 여긴 매화송이가 엄청나게 있네요 매화송이가 있고 대나무는 오히려 이 바위에 좀 붙어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여기는 영지가 안 보이고요 그죠 우리 저 선덕 오리지널에는 영지가 보였죠 여기에 영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읽어 보시고요 저야 뭐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읽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이제 비교해 보시고 또 읽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청화 금문 6의 호 금문 6의 호 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금문 6의 호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건 청나라 건륭 때에 이제 방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걸륭식의 청화자기는 영선자기를 영향을 깊이 받아서 또 강이와 옹정 때의 구제라고 하는 건 그냥 구시대의 제도를 이어받아 양면을 결합하여 영선 청화자기의 풍치를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방안 기물들이 영락시의 무당존 이렇게 저기 안이 뚫어진 거 계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별구완 벌어진 완 궁안이라고 선덕 때는 그걸 궁안이라고 했잖아요 선덕 시기엔 또 옥고춘병 매병 송중매분 반 금문 6의 호요 금문 6의 호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선덕 때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선덕 시의 신품종입니다 선덕 시 개창한 거죠 신창 예 그래서 이제 고개 이제 예전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진품 오리지날이죠 오리지날입니다 선덕 청하 금문 6의 호 그러니까 이제 권룡 때가 좀 커요 이건 이 전구 22.7cm 이건 28cm 6cm가 큰데 5 6cm가 이게 이제 색택이 이렇게 이 칼라로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그 철수관도 있고 굉장히 그 색이 농염하고 진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림이 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오래된 도자기 이렇게 잘 그렸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 훈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흐릿흐릿하게 하지만 고개도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거죠 선덕 때 걸 볼까 저기 걸릉 때 걸 볼까요 걸릉 때 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자세하게 잘 그렸죠 예 너무 자세해서 또 별로랍니다 너무 자세해서 예 아무튼 너무 자세한 건 방품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기 책자에도 한번 쭉 설명을 이제 카메라에 담았으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보시고요 너무 선명하다 이거죠 문양이 자 그래서 이제 곧 내용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방품의 바닥은 또 요 특징이기 때문에 써놨어요 방품의 바닥은 평탄하지만 그 백위의 질이 좀 이제 딴딴하지가고 물은 편이라서 일정한 정도의 파랑문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랑문은 뭐냐 하면 이제 아 이 요게 이제 도자기 반의 저기 바닥면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이렇게 요게 좀 말끔하지 않습니까 매끄럽잖아요 책이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우둘둘둘한 거예요 파랑이라는 건 이제 물결 바다 가면 이제 파도가 치니까 호수면 같이 이렇게 민물의 호수면 같이 평탄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 파랑문은 도광 때부터 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유역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도광 때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그래서 그 파랑문이라는 용어를 외우십시오 파랑문 파랑유라고도 합니다 유약 유자를 써서 파랑유약을 썼으니까 파랑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진품은 이제 굽 안에 중심에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면은 고르고 말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또 이제 한 번 장관이죠 금문으로 된 금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단금자죠 그런 이제 유계호를 봤고요 지금은 이제 일곱 번째 오늘 이제 기종으로는 이제 방품으로서는 마지막 청화 화해 당초문 발항 발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아리인데요 이런 이제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발항아리다 이런 얘기죠 발은 이제 불가에서 나오는 용어죠 그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탁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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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먹을 거를 이렇게 찾고 뭐 그런 승을 이제 탁발승이라고 하는 거죠 발은 고대에 모를 저장하는 이제 용도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그래서 발자는 불가의 용어다 그래서 탁발승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항아리를 얘기하는데 항아리 같지만 이제 주발같이 생겼던 거죠 주발 높이는 뭐 7.6cm니까 굉장히 작죠 요마랐습니다 그런 이제 스님들이 이제 발 먹는 그릇을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뭐 그런 식사 주잖아요 자기가 이제 먹고서 물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또 다 닦아 또 그 물까지도 먹는 뭐 그런 뭐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해 보는 내용은 이제 여기에 쭉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술이 좀 두꺼운데 진품은 입술이 크고 여기는 이제 방품은 입술이 좀 작고 또 문양이 지금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여기저기는 여백이 좀 많다 방품은 여백이 많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방품은 표현 수법이 사실 위주고 뭐 진품은 변화를 줬다 그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긴 당연히 여기 저기 대명 선택 연지가 있고 이건 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판문이 변형 연판문이 아랫돌이 있는 반면에 방품은 없습니다 뭐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설명을 달았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여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을 연판문이 빼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녀 청화작이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예요 요것도 이제 뭐 이 밑줄 친 부분만 있겠습니다 왜 이러지 자 미녀 청화작이 네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미녀 선덕 미녀 청화작이는 태체를 이제 자석하고 고령톤을 섞은 거죠 이원 배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 배방이라는 용어를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돌이 이제 자석이에요 뭐 그리고 뭐 자기 성질을 띈 자석 그 자석이 아니고 도자기 자자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이제 돌입니다 그 돌을 빠가지고 이제 수비를 해서 이제 고운 흙으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고령토라고 고령산에서 나온 이제 그 하얀 색깔이 태토 하얀색을 낼 수 있는 태토가 있어요 그 태토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아 한 7대 3으로 섞습니다 자석을 7 고령토를 한 3 이 정도 섞어가지고 두 개를 두 개의 원료를 같이 섞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원 배방 그래서 용어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토가 들어가니까 희고 깨끗해서 또 자화 그러니까 도자기화되는 정도가 좀 좋아졌다 그리고 태질이 무르고 조접해요 그러니까 민요이기 때문에 영락 민요와 비누하면 태체가 얇아졌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가정제 때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도자산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소송을 시키는데 이제 민간 관요하고 민요의 차이차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요도 그만큼 발전을 한 거고 관요도 이제 또 앞서 나가니까 민요가 그걸 따라가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있다고 이제 명초기 할 때 말씀드렸죠 관탄민소라고 관에서 이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제 민간한테 이제 소송을 부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게 관탄민소고요 그래서 관민경신은 관요와 민요가 시장에서 경쟁을 다투는 거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이끌면서 앞서가면서 뒤따라가면서 서로서로 발전을 하는 지금으로만으로 이제 상생하면서 윈인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떼 자기가 참 유명하면서 다양하면서 질이 좋아서 청떼에서 그렇게 또 방을 또 열심히 했고 명떼도 또 영선 자기가 워낙 뛰어나니까 뒤로 가면서 그냥 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천계시대에는 방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홍무역락대 미녀 청왕과 비교하면 이제 완신과 국이 낮은 편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한두 번 읽어보시고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워봐야 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영선 자기를 공부하는 것은 영선 자기를 찾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뭐 저기 박물원에 한 개씩 있다는데 어떻게 찾아요 나머지는 다 방이라고 청나라 때 것도 방이라고 하는 판국인데 지금 나오는 기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뭐 시대를 구분하는데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고수 중에 고수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책을 보면서 혹은 다른 교재를 보면서 시대적인 문양이 있어요 제가 누누히 설명을 했죠 시대적인 문양 그리고 특징 그런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아 선덕권은 그래도 영선 때의 해도문이 불수문이었어 이런 거죠 홍무 때나 원때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런 정도만 구분이 가도 원말 명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영선 자기 이후부터는 해돋문에 불수문을 씁니다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죠 청때도 그걸 이제 또 답습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앞서가지 못지만 뒤로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원말 명초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양이 더 중요한 거고요 기형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락대 청구병을 새로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원때 있다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화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영락대에 있었던 거고요 근문이 들어간 그 유계호 장관이라고 하는 건 선덕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락대 안 보이는 것이고요 그 뒤로는 보이는 것이고 홍무 때 그 홍무작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덕대 오리지널로 처음 만들었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녀 청하자기를 설명하는데 그런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정도만 우리가 단대 시대를 구분할 수만 있어도 상당히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미녀 청하자기에 미녀 청하자기에 나온 내용들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선덕대의 전지연합 전지연탁 팔보문 우리 팔보문 할 때 쭉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선덕대 창시한 그런 문양이다 그리고 이제 도교 색채를 띈 문양이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선덕대 그 연탁 팔보문이 많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뒤로 가면 당연히 또 나오죠 또 도교 너무 좋아했던 가정제 때는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하지만 선덕대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영락대 안 보인다는 거 홍무대도 안 보인다는 거 원대도 잘 안 보인다는 거 그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원 그 완 같은데 안에다가 장식된 문자가 홍무 영락대는 이제 많이 보였어요 목숨 숫자가 근데 선덕대는 목숨 숫자는 보기 힘들고 복자 한 종류만 보인다 복자 복을 받아라 하는 복자만 보인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죠 선덕대 그리고 이제 법문 산스크리트 법문으로서 완의 내벽을 장식하는 것은 선덕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영락 홍무대는 없다 이런 얘기죠 뒤로 가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선덕 민요 청하자기는 연호관지 대명 선덕 연재 이런 관지가 보이지 않는다 뭐 합니다 근데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 방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덕에서 시작된 이후 방이 시작된 이후 명때 각 왕조에서 모두 선덕관을 쓴 것이 있는데 선덕관을 선덕대 아닌데 썼으면 뭐라고요 방품이라고요 그중에 천계시대에 다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덕 연호가 대명 선덕 연재가 있는 민요 청하자기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모두 명 중기 이후의 기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다 방품이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방품이죠 500년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장포생 선생이라는 사람이 청하자기 감정이란 책에서 이런 쭉 보면 이런 영락과 선덕의 청하자기를 비교하는 작업을 쫙 써놨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락대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영락대는 이제 천백유라는 거 저기 투명색 허연 백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는 영락대 훨씬 더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카메라에 잘 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써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영락관지는 적고 선덕관지는 많다 영락청하는 압수배 외에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우리가 다 본 겁니다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깔대기가 있고 이 배 같은 모양이 있고 화요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덕기명 중에 티베트문이 있는 청하자기가 지금 특수한데 뭐 이런 게 있다 티베트한테 뭐 선덕황제가 특명으로 내려줬다 법기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에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영락선 영선자기의 기본적인 구별은 영락청하자기는 태가 얇고 몸체가 가벼우며 바탕유약은 희고 윤택하고 문양은 섬세하고 광채를 발산한다 좋은 얘기는 다 썼어 선덕청하자기는 태체가 비교적 무겁고 바탕유가 백색의 청색기를 좀 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량청유라고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귤피종안이 있다고 귤피문이 있다고 했고요 문양은 색이 농협이지 농협한 건 당연하죠 둘 다 소마리청이기 때문에 튼실 호방하고 좀 빵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빵이 크다 그림 맛이 뛰어나다 그림이 좀 다양하죠 임문물도 많고 영락된 임문문이 좀 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억지로 읽지 않고 간 것은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좀 담았으니까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워낙 이제 또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다음담 시간부터는 이제 정통경태천순 정경천이라고 외우시라고 그랬고요 이걸 도자사에서 공백기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또 도자기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이런 이제 특이한 맛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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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덕연제에 관지가 있는 진품 내지는 방품에 대한 사진을 한번 쭉 모아가지고 한번 리뷰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록 10년치 다 체크해가지고 한번씩 쭉 하면서 특이한 게 있으면 또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정경천 시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스토리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또 우리 도자기가 됐건 사진이 됐건 스토리 썰을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경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제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화수 3일 동안 하루에 10점시 매일 오후 1시에 이제 실시간 경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분 정도가 이제 그 애청자 분들 같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시고요 전부 다 낙찰은 안 됐습니다 3일 다 실시간에서는 낙찰이 안 됐고요 실시간이나 이제 쇼츠를 보고 기물이 좋다고 전화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있는 곳까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배달을 할 겸해서 차로 다녀왔습니다 같이 저녁도 식사도 사주셔가지고 잘 먹고 또 왔습니다 차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통하는 이제 우리 도설은 소통하는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집에 오자마자 또 전화를 또 받았는데 지방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또 쇼츠보고 또 아니면 저기 그 실시간 경매한 거 재방송 보고 기물 괜찮다고 좀 달라고 그래서 뭐 좀 가격을 내고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실시간에 경매해서 안 나가도 또 따로 이렇게 전화 와서 이제 기물을 또 좋으시면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 목요일도 뭐 금요일도 평일은 무조건 매일 일단 오후 1시에 1시가 좀 시간이 미묘한지 자주 못 들어오세요 1시 하면 보통 1시 한 20분쯤 되면은 좀 들어오시고요 1시부터는 뭐 한 5명 6명 그래서 프리뷰 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시간이 안 맞으면 또 시간을 한번 변경을 시켜볼까 어차피 뭐 많이 못하니까요 열점 뱉기 못하니까요 하루에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그냥 밤에 할 수도 있고 낮에 할 수도 있고 한번 우리 도솔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떤 시간이 좀 편하신지 그렇게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경매에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그냥 도자기 썰 도자기 이야기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물을 좀 사셔가지고 좀 이렇게 골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 묘미를 이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어휴 34분이나 됐네요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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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